자, 이번 시간에는 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Routo 13을 네임 서버로 이용해서 어떤 특정 도메인과 그리고 어떤 서버를 서로 매칭시키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 있어야겠죠? AWS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제가 만든 수업 중에 프리넘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무료로 도메인을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메인에 세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내가 갖고 있는 도메인에 IP는 어떻게 되는지 또 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도메인을 세팅하는 다시 말해서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네임 서버를 운영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컴퓨터 한 대를 장만해서 거기에 바인드와 같은 네임 서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Routo 13과 같은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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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하면 서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세팅까지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가 몰려도 여러분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완전히 관리되는 서비스가 AWS Routo 13의 효용이겠죠 아무튼 우리의 주인공은 얘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네임 서버를 마련해야 되는데 Routo 13을 통해서 네임 서버를 만들어 봅시다 Routo 13에서 도메인 네임 서버를 만들 때는 여기 보시면 hosted.jones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3개가 있는데 저 얘기는 뭐냐면 도메인 3개를 관리하는 네임 서버 3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Create Hosted Zone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Host Zone을 만들면 되는데 Host Zone 도메인 네임 서버를 만들면 되는데 Routo 13을 통해서 도메인을 구매하셨다면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dns4u.org 이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된 거고 Hosted Zone created by Rout53 register Rout53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들어가 버렸네 그럼 이제 이거는 이걸 이용하셔도 되겠고 이렇게 클릭해서 삭제한 다음에 다시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Create Hosted Zone을 클릭하면 도메인에 이름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dns4u.tk 라고 하는 도메인을 세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적었고 여러분은 자신의 도메인의 주소를 도메인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를 하게 되면 네임 서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혀있는 정보들은 꼭 필요한 정보라서 이거는 건디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본부는 빈이 그렇게 적혀있죠 그리고 version 딱